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.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에 올해 총 판매량 13만 대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.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국내 완성차 업계의 올해 전기차 내수 판매가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. 국내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가 연간 기준 10만 대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.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전기차 판매량은 10만 7,780 세대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% 늘었습니다. 2015년 2,578대에 불과했던 완성차 5개사의 전기차 판매는 2017년 1만 3,300 세대로 처음으로 만 대를 넘었고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136% 급증한 7만 3,873대를 기록했습니다.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 6만 573대, 기아 4만 4,088대, 한국GM 2,497대, 르노 516대, 쌍용 109대 등 순입니다. 1, 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의 전용 전기차 출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부터 선보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, GV6T는 올해 5만 1,000대 넘게 판매되며 국내 전기차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.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총 판매량이 13만 대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정부가 얼마만큼의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을 지급하냐에 따라서 판매는 늘 수밖에 없고, 국산 전기차들의 다양한 차종과 품질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시장 경쟁력이 살아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올해 현대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 출시와 맞물려 기아도 내년 상반기 EV9을 선보일 예정이라 양사의 전기차 판매 증가세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. 서울경기TV 장민선입니다.